경국에서 온 산삼? 산양삼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회적이 나눠 먹잖아요. 정말 3성보다 더 높은 4성?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우리 수면건강연구소의 미인 실장님. 실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계십니까? 계세요. 모든 고객들이 날마다 목 놓아 찾는 우리 홍 실장님 고객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아,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오늘 좀 전에 산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경국에서 온 산삼? 산삼 왜 보내신 거예요, 고객님? 아니, 이분이 처음에 저희 제품을 알아보러 오실 때는 전화 통화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여기 상담할 때.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또 오셨어요. 세 번만에. 근데 저희 제품을 상담을 받으시고 자기는 다른 제품도 가서 알아보고 오셔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 있는 그것도 갔다 오시고 여러 곳을 다 들려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잘 제작을 하셔서 잘 쓰시고 계시다고 이제 중국을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AS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AS를 해드렸더니 너무 만족하시다고 사냥상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여드리는 사진. 저희가 첨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이적이 나눠 먹었잖아요. 아니, 서민적으로다가 신문지에다 글들 말아가지고 정말... 이야... 귀한 거를 이렇게 안 귀하게 보내는 센스. 얼마나 부담없어 받을 때. 하하하하 그런데... 완전 부담없겠어요. 그런데 AS는 어떤 것 때문에 했어요, 소장이? 이분이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악력이 세요. 아... 그런데 이렇게... 오래됐어요, 이갈이가. 그런데 이갈이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제작할 때 참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해줬는데 몇 달 안 돼서 깨졌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너무 잘 쓰고 계시다고 요번에는 뿌리랑 산양삼을 좀 보내주시겠다고요? 크으... 산삼도 좋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먹은 게 있어서... 응... 아니, 그런데 그 산양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저희 한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뿌리 먹었는데 그 다음날 막 열이 열이 막 몸에서... 나 그랬어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먹었잖아요, 우리가. 일요일날 막 이유 없이 열이 막 치솟아갖고 이게 왜 이러지 막... 갱년기 이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 마음만 받겠다고요. 다음에 한 번 오시면 들리시라고 했지. 나중에 갈 때 너무 무겁다고... 주스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 꾼이 좀 무겁긴 하죠. 네, 그래서 다시 주스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주스로 다시 올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요즘에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게 한 상상적이지 않을까... 정말 원래... 우리 손실장님 그 답장... 그 저기 한 거 있잖아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9-7 비절빌딩... 비전 빌딩으로 이렇게... 비전 빌딩으로... 여기 중국 발음으로 보내주는 정말 센스... 아, 참 나... 이거 어떡하지? 다시 보내야지, 다시. 비전 아니고 비전입니다. 비전까지는 맞는데... 빙빙... 하하하하... 빙빙? 비전 빙빙... 아, 좋게요. 아니... 그분이... 빙빙은 뭐지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아... 이건 알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서울 지방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지를 막론하고... 다 EAS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내요. 필리핀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그 제품이 있어요. 거기는 EAS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새는 좀 빨라졌다면서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아니, 뭐 어지간한 건 한국에서 하게 이렇게 됐다면. 근데... 아니래요? 잘 안 됐나 봐. 안 돼.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에 그거 쓰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못 쓰겠다고... 저희 거 맞춘 사람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맞아서 한 번 보냈더니... 한 달 만에 와. 한 번... 이것도 아니네. 또 한 달 만에. 1년이 됐는데... 실제 써본 시간은 며칠 안 된다고... 정말... 짜증나서 못 하겠다고... 아... 하면서... 정말 EAS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메이커... 차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잖아요. EAS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거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EAS는 삼성 수준이에요? 네. 아니... 삼성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데... 저희는 찾아가진 않아요. 일단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삼성보다 더... 높은 4성? 아... 알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이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